다음 소식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도교육감이 참석한 회의 참가자 중 한 사람이 지난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도교육감도 보건당국의 권유에 따라 27일 바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도교육감은 내년 1월 1일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갔으며 현재 인천시 교육청 청사는 모든 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